에센스 치고는 리치한 제형인데 조금만 롤링하면 금세 흔적도 없이 흡수돼요. 특유의 리치한 질감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즉각적으로 쫀쫀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. 특히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베이스가 쫀쫀하게 밀착되고 수분감이 극대화돼 자연스러운 광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. 그냥 주름 없는 피부가 아니라 고무공처럼 탱탱한 탄력이 살아있는 피부가 동안 트렌드잖아요. 오이 에이지 리커버리 슈퍼 안티 에이징 에센스는 눈에 띄는 주름은 물론이고 페이스 라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굉장히 피부가 얇고 건조해요. 30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오이 에이지 리커버리 슈퍼 안티 에이징 에센스를 바르고 났더니 그런 고민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. 피부결을 따라서 마사지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랬더니 굉장히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또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진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.